수강론의 공해물질 생성 및 제어 요거를 따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해서 나오는 그 공에는 나오는 물질들은 입자상 물질하고 가스상 물질이 있다 입자상 물질이라는 거는 뭔가 알갱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물에 우리가 어떤 물질이 녹지 않고 존재하는 거하고 녹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탕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 거고 모래 같은 경우는 안 녹고 떠돌아다니는 거고 공기 중에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여러분 물에 모래가 안 녹듯이 입자상으로 존재하는 게 있고 분진 상태로 그 다음에 물에 설탕이 녹듯이 공기 중에 아주 녹아가지고 가스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형태가 다 있다는 거고 특히 소각노에서는 분진은 앞에서 배우셨듯이 여러분 우리가 집진을 하든지 아니면 사이크론을 쓰든지 해서 따로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이 다이옥신이라는 겁니다 다이옥신이라는 게 이 자체가 화학 이름인데 사실은 원래는 이 긴 이름의 일부예요 일부인데 이것만 따가지고 우리가 다이옥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식 이름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 다이옥신 그러니까 여러분 폴리클로리네이티드니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클로린이 여러 개 달려있다는 거죠 CL이 여러 개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 창문을 다 열까요 여러분 한 10분 있으면 여러분들 다 죽으실 것 같아요 더워가지고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문은 잠깐 할게요 이쪽은 컴퓨터방이라 우리가 시끄러우면은 좀 미안한데 이거는 괜찮을 거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 다이옥신이라는 거는 클로린이 여러 개 달려있고 벤조니까 여러분 벤젠린 구조가 두 개 있는 거죠 두 개 있는 거고 다이옥신이니까 또 산소가 두 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은 뒤에 보면은 분자 구조가 있는데 요거예요 여러분 다이옥신이라는 건 벤젠린이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산소가 두 개가 여기 있어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요 번호 맥인데들 있죠 여기에 CL이 붙을 수가 있어요 CL이 1번에 하나만 붙어도 되고 나머진 다 H로 있고 아니면 여기 다 CL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쵸 하나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세 개가 붙을 때 1,2,3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7,8,9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 다 화학물질의 성격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가지고 다이옥신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퓨란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퓨란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이옥신하고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어요 벤젠린 두 개는 있는데 사이에 산소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는 거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퓨란 구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옥신을 우리가 PCDD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퓨란을 PCDF 원래 퓨란은 원래 이름으로 하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다이벤조 퓨란이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유기물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독성물질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거고 또 입자, 질소, 산화물, 휘기금속, 산성가스들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 생성하고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소각로 내의 연소에 의해서 생성을 제외하고 연소에서 재생을 억제하고 굴뚝으로 배출 후에 후처리 설비에 의한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이 저공의 소각농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저런 유기물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 태울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 안에서 태우는 게 제일 최선이고 만약에 충분히 못 태웠다면은 굴뚝에서 배출 전에 처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각장에 있는 그런 처리시설들이 그런 목적으로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특히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언제 생성이 되냐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 생겨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독성 유기물의 배출 특성 및 저감 능체 보시면은 다이옥신하고 퓨란 경우에 특별히 더 보면은 PVC 아니면 플라스틱 등을 포함하고 있는 합성 물질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런 유기물들이 언제 나오냐면은 주로 플라스틱 있죠 여러분 PVC 파입들 그런 PVC나 아니면 플라스틱 그런 것들을 태울 때 발생하는데 언제 발생하냐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을 때 그때 다이옥신이 거의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에요 여러분 플라스틱 같은 거 그냥 소각로가 아니고 그냥 일반 불 붙여서 태우면은 다이옥신 나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태우고 있는데 그 근처에다 코 들이대고 그러시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쵸? 누가 태우려고 그러면 못 태우게 하세요 그런 거는 꼭 소각로에서 태우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 재생하는 게 맞고 그런 식으로 태우는 거는 다이옥신에 그냥 나와 버린다 하는 겁니다 다이옥신하고 퓨란을 우리가 환경에서 제어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요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옥신이나 퓨란이 종류가 많다고 그랬죠 클로린이 붙는 위치 그 개수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많은데 그리고 그 종류 많은 것들이 화학적 성질이 또 좀 조금씩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아까 보신 2, 3, 7, 8 빨간 거 중에 2, 3, 7, 8에 클로린이 붙어 있는 클로린이 4개 붙어 있는 그런 다이옥신 경우가 독성이 제일 커요 어떤 것들은 일부는 독성이 그것보다 훨씬 더 작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다이옥신은 독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2, 3, 7, 8에 염소 화합물을 갖는 거를 1로 하고 나머지들을 그 독성에 따라서 조금씩 웨잇을 좀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웨잇을 다르게 준 것들을 다 합친 값으로써 다이옥신의 농도로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2, 3, 7, 8 다이옥신이 1이 있고 그 다음에 1 다이옥신이 100이 있다면은 근데 1 다이옥신이 2, 3, 7, 8 다이옥신에 비해서 독성이 예를 들어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면은 우리가 그때 다이옥신 농도를 그냥 100하고 1을 더해서 101이라고 리포트하는 게 아니라 100 곱하기 10분의 1에서 10 그리고 2, 3, 7, 8 이래가지고 11 그렇게 리포트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 3, 7, 8을 기준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 3, 7, 8이 특히 나쁜 거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배출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라스틱 태워서 나오는데 특히 쓰레기를 태울 때 쓰레기 안에 혹시 다이옥신, 퓨란 같은 게 있어서 그게 안 타가지고 배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이옥신, 퓨란의 전구물질이 전환돼서 생성된다 전구물질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학적으로 다이옥신하고 매우 유사한데 약간의 반응을 걸쳐가지고 다이옥신으로 변할 수 있는 물질이죠 전단계의 물질, 그쵸?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은 클로로페놀이나 PCB, 폴리클로리네트 바일페놀 같은 것들이 타다 보면은 다이옥신으로 전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클로로페놀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페놀이 뭐죠? 페놀 여러분 벤젤링에다 뭐 붙어 있던 거죠? 벤젤링에 하나에 OH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예를 들면 이런 게 페놀인데 여기다가 클로로페놀이니까 클로리니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타다 보면은 아까 다이옥신 구조가 생겨날 수 있겠죠 이런 게 한 두 개 있다면 또 페놀이라는 건 뭐냐면은 다이옥신하고 아주 유사해요 벤젤링이 두 개 있는데 두 개 있는데 두 개가 그냥 이렇게 연결된 거 그쵸? 여기 산소 하나 끼워들면은 퓨란이 되고 다이옥신 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물질들 이런 물질들이 전구 물질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이옥신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기물과 염소 공유체로부터 또 형성되고 저온에서 총매 반응에서 분진과 결합해서 생성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이 탈 때 그때 태어난다는 겁니다 다이옥신이 쓰레기 안에 얼마나 있겠어요? 순수한 물질로서 그런 건 거의 없고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이 타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이옥신을 억제하려면은 1차적인 방법은 사전 방지하는 게 제일 좋다 소각 대상물인 폐기물의 조성을 분석해서 플라스틱류를 분리소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 것들을 안 태우게 하는 게 제일 좋고 2차적인 방법에서는 일단 쓰레기로서 들어왔을 때는 소각로 내에서 제거하는 게 좋다 그래서 쓰레기를 균질화하고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특히 다이옥신, 휴란 같은 경우는 860에서 920도 대하 파괴가 돼요 여러분 그 전 온도에서는 충분히 이게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소각로의 온도를 아주 높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소용 공기 양 혼합 뭐 이런 6,7까지 후리 온도의 제어 뭐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태워서도 안 되고 그래도 나오면은 3차 후처리 방법으로써 반응탑에 약품을 투여해서 여과계에서 제거해서 최종 밀입하거나 총매계에서 재연소시켜서 완전 제거하는 방식이 좋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다음 노트가 뭐냐면 여러분 매립이에요 매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립은 여러분 뭐였죠? 쓰레기의 최종 처분이죠 소각한 다음에 소각의 재까지 다 이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할 수밖에 없어요 매립이 없는 쓰레기 처리는 없어요 매립할 수밖에 없어요 뭐 모르겠어요 매립 안하고 우주에서 쏴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이 너무 들고 그렇게는 아직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매립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옛 기억을 한번 되살려 봅시다 우리가 잠깐 내가 그 사진을 안 가져왔구나 잠깐만요 여러분 우리 현장 견학 같은 거 생각나세요? 11월 2011년 11월에 몇 명 가셨죠? 이거 그때 여러분 매립지도 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여기 출연하신 분 계세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 몇 학생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는 어디였냐면 여러분 저기죠 저 저 저 저 저 저 무슨 섬이죠? 저 정수장 옛날 정수장 선유도 선유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선유도는 빨리 넘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간 데가 여기 저 굴포천 경희누나 거기를 갔었어요 생각나세요? 11월 경희누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셨고 이게 경희누나 전시관 같은 데고 그리고 우리가 점심을 먹었어요 여러분 여기 경희누나 현대건설에서 하는 현장 사무소에서 점심 먹었죠 맛있었죠 별로였어요? 네? 두 개였어요? 메뉴가 달랐어요? 별로였어요? 나도 컨테이너인데 여기? 컨테이너가? 아아 난 현대에서 먹었는데 삼성? 여기 괜찮았잖아요 삼성 별로였어요? 거기서 그래도 괜찮았어요? 네 상당히 괜찮았어요 여러분 이날 식사 나 감명 깊었어요 아주 옛날에는 여러분 현장 사무소에서 밥을 이렇게 안 해줬죠 여러분 한밭씩 끓여가지고 진짜 거의 뭐 허름한 분식집 수준인데 여기가 이게 무슨 분식집이에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대단하죠? 매번 이렇게 먹냐 그랬더니 그때 그 영양사 이분이 영양사 같은데 아닌가? 우리 학생인가? 제가 물어보니까 그거 치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잘 나온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은 등장하셨네 여러분 여기에요 여기 생각나세요? 버스 타고 우리 그 김포 수도권 매립지 막 갔던 거 그 버스 안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매립지 위에 올라가서 매립지 안에 이런 도로 같은 게 있었어요 그쵸? 도로가 있고 이쪽은 매립이 끝난대요 그쵸? 매립이 끝나가지고 쓰레기 다 묻고 여기 파입 같은 거 있죠? 매립가스 빼내려고 그래서 이런 이런 전경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래서 뭐 트랙터들 다니고 이런 이런 모양이었죠 매립지가 그쵸? 근데 쓰레기는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긴 다 끝나가지고 다 이제 쓰레기를 묶고 그 위에 흙이 나왔다는 거는 복토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흙으로 덮어가지고 쓰레기가 날리지 않게 이렇게 했다는 거 여기도 생각나세요 여러분 화분 하나씩 얻어왔잖아요 그쵸? 수도권 매립지 안에서 화분 하나씩 이렇게 얻어왔고 이제 하수처리장으로 갔죠 하수처리장 다네 자 이 사진하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좀 더 매립지스러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대구예요 여러분 대구 대구 대구인데 이 매립지가 어떻게 생긴 매립지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산 있죠 이게 가로등이에요 가로등 길이가 이 정도니까 산 꽤 커요 그렇죠? 꽤 큰 산이고 이렇게 보이니까 상당히 이 에어리어도 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매립지는 어떤 매립지이냐면 요 앞쪽으로는 딱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인데 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내려가고 고도가 낮고 이 위쪽이 지금 거의 끝부분이에요 골짜기에요 요렇게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요렇게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요 골짜기 안에서 이렇게 묻어 놓은 상황이다 요 가로등들은 뭐냐면 이렇게 매립지를 만든 다음에 요 사이에다가 요 주위에다가 관리도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차가 다니게 관리도로를 요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 까만 거는 뭐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매립지 밑에는 침출수가 흘러나가지 않게 차수막을 쳐요 여러분 막을 이렇게 해 놓는다고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저 수퍼에서 국자로 주는 검은색 비닐봉지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두꺼워요 여러분 그렇게 얇으면 돌만 던져도 뚫리잖아요 아주 두꺼운 비닐을 요렇게 딱 치고 그 위에 쓰레기를 이렇게 엎은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를 막 묶고 그 다음에 어 흙을 덮은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작업하시는 부분 그리고 약간의 쓰레기 흔적이 보이죠 여기는 자 좀 더 가까이 간 거고 자 이거 뭐냐면 내가 마우스를 잘못 넣었나 보다 이건 뭐한 거냐면 쓰레기 매립한 거를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뭐라 그러냐면 오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요거 뭐 뭐하는지 알겠죠 요거 빙빙 돌리면 나사같이 해서 땅을 샥 잘 파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냥 파는 것보다 요 오고를 돌려서 쫙 파내 가지고 뽑아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라반의 오래된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매립한 후에 어느정도 시간이 되면은 다 이렇게 검은 색으로 썩어요 썩은 모습이 보이죠 물론 안 썩은 것도 있어 비닐봉지 같은거 그런것 달성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검은색으로 된다 위에 토양하고 분명히 색깔 다르죠 그렇죠 유기물들이 이렇게 다 썩어andon 다 하는 겁니다 작업하니까 여러분 냄새 나고 먼지 달리니까 물 뿌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매립지를 제가 왜 갔냐 하면은 이 대구에 있는 매립지 인데 아 그 다음에 제가 못 들었네 이게 한 몇 년 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대구의 매립지 인데 매립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용 종료가 되는 거죠 사용 종료라는 것은 매립지를 우리가 원래 설계해서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동안 몇 톤만 받겠다 하는 게 꽉 차버린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설계 용량이 꽉 차버렸다 하는 겁니다 이 설계 용량이 꽉 찼으니까 남주가 아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설계 용량이 꽉 차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매립지를 새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 매립지를 새로 찾아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매립지를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다른 데를 구하려고 해도 아무도 매립지를 좋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매립지 좋아해요 자기 동네 들어온다면은 다 싫어한 거죠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구겨진 책으로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매립지 깔고 거기다 매립지를 한 번 더 억자 그래서 2층으로 하자 1층은 다 끝났고 이제 뭐 아무도 안 하니까 2층으로 하자 해서 그 설계를 위한 저희한테 뭘 부탁했냐면 저희 실험실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위에 매립지가 2층이 될 때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밑에도 매립지가 있고 밑에 침출수가 고여 있잖아요 위에 또 침출수가 이렇게 고여 있을 때 이게 침출수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했어요 저희가 돈 받고 그 일을 해준 거죠 저희 실험실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장을 한번 가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당시에 쓰레기를 폐냈는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이게 관리도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구시의 계획은 뭐냐면 지금 아까 이 부분이 여기 있고 관리도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꽤 아직 남아 있죠 쓰레기를 가득 채워서 여기까지 올려버리겠다 이거죠 여러분 골짜기를 완전히 메워버리자 하는 거죠 근데 이 산이 이게 산이지만 사실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정상만 가면 뭐가 있냐면은 운동시설이 있고 그 바로 뒤편에는 아파트 단체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뒤에 뭐 완전히 와일드한 데가 아니라 빈 데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사는데 쓰레기 더 이상 둘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그래도 민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뭐 쓰던 데니까 그래서 여기다 할 생각으로 그렇게 그 스타디를 했다 하는 겁니다 이 매립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골짜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서 위로 한번 본 거예요 여기까지 채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계획은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매립지가 이렇게 생긴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닐 그쵸 거의 꽉 찼죠 여기까지 꽉 찼는데 이제 더 올리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쵸 매립지의 여러 모습들 여기 쓰레기 있는 거 보이죠 사진들이 다 하는 겁니다 또 이 아래쪽으로 본 거고 여기까지만 쓰레기를 찾는 거죠 자 이거 대구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날 울산도 갔어요 여러분 대구에서 울산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울산에 매립장도 가봤는데 이거는 뭐 그냥 구경 갔습니다 실은 뭐 이건 프로젝트 안 했고 이거는 울산 공단 바로 옆에 있는 매립장이에요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냥 뭐 모양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 이런 것 이런 관들이 여러분 뭐냐면은 나중에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매립지 안에다가 이런 관들을 매설해 가지고 가스가 이동하게 여러분 썩다 보면 가스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놔두다 보면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빼내는 그런 관들입니다 구멍이 송송 뚫려 있죠 그쵸 매립 가스관 그 다음에 요 매립지는 요 부분이 쓰레기 매립한 데고 아래쪽인데 여기 뭐가 있냐면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아주 원스탑 서비스죠 모든 거를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놓는데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쓰레기 매립장이고 이건 옆에 있는 그냥 숲이고 요 숲 쪽으로 아무래도 침출수가 나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스터디를 안 해봐서 그 다음에 이 차수막 차수막하고 그거를 요 타이어로서 이렇게 고정했는데 그렇게 이쁘진 않아서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처리한 거 여러분 보시라는 겁니다 옆쪽에 요런 그 숲 쪽에 늪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옆목 같은 게 이거 수질 조사하고 싶었는데 조사 안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 후에 우리가 이제 매립을 공부를 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매립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머릿속에서 잘 그리신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매립이라는 것은 폐기물의 최종 처분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최종 처분 방법이라는 것은 진짜 최종 처리에요 소각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빼낸 거는 다 빼낸 다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매립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매립, 처분 대안으로서의 매립인데 처분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땅에다가 매립을 할 수 있겠죠 그냥 묻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단순 매립, 위생 매립, 안전 매립은 아닌다는 겁니다 단순 매립이라는 것은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쓰레기 그냥 갖다 버리는 거다 뭐 인류의 역사가 그렇죠 대부분 옛날에는 다 단순 매립한 거죠 쓰레기 생기면은 여러분 어떻게 있겠어요 일단 안 보이는 데다가 갖다 버리는 거죠 제가 우리 학교 주변이 어땠는지 말씀드렸나요 우리 왕십리 이게 전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던 데에요 서울 시내에서 사대문 안에서 쓰레기가 생기면은 멀리 가져가지 않았어요 경기도까지 안 가져갔어요 여러분 옛날에 무슨 경기도까지 가져가요 그렇죠 그냥 퍼다가 왕심 쪽에 대충 버렸어요 특히 우리 옛날 캠퍼스죠 사실은 우리 지금 있는 여기하고 우리 재성토목관 이쪽 사이드는 잘 아시겠지만 산양대가 제일 처음에 생긴 부분이죠 본관하고 이쪽 사이드는 돌산이에요 여러분 쓰레기를 막 묻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양천에서 경사가 급하잖아요 여기는 그냥 야산이었고 반면에 우리가 도서관을 넘어서 HIT 쪽 있죠 그쪽은 땅을 다 매립해서 만든 데에요 거기는 조금만 파도 지금 조금만 파도 다 쓰레기가 나와요 여러분 쓰레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특히 도서관으로부터 저쪽 청계천까지 그쪽 부분은 거의 쓰레기 산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계천까지는 중양천까지는 그 부분으로는 다 쓰레기 밭이었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뭐 집이 들어주고 그런 것도 다 쓰레기 위에다가 지금 복조를 해가지고 집을 지은 상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갖다 묻은 거죠 근데 뭐 왕십리만 그랬겠어요 여러분 다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쓰레기 묻은데 전세계 어디 가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때마다 서울이건 우리나라건 어디 아파트 지을 때마다 땅 파 보면은 쓰레기가 막 나와요 여러분 옛날에 갖다 묻었던 부분들이 그래서 옛날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단순히 매립하는 것은 그렇게 위생적이지 않고 문제가 많으니까 위생매립을 하는 거죠 위생매립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침출수가 못 흘러나가도록 요즘 하듯이 차수막을 깔고 그 다음에 복토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위생매립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매립보다 좀 더 단계가 더 나간 게 안전매립이다 안전매립이라는 것은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유해 폐기물 있죠 예를 들면 뭐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차수막만 깔아서도 안 되죠 훨씬 더 설비를 잘해 가지고 안전하게 요거를 다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더 아주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안전매립하는 그 방식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해양 투기 그쵸 바다에다 갖다 버리는 거 있다 그랬죠 근데 이거 어떻다고 여러분 해양 투기 더 이상 못해요 이제 끝났어요 올해로 끝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못해요 못 갖다 버려요 올해부터 해양 투기는 이제 더 이상 옵션이 아니고 옛날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배에다 실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가서 계속 버렸어요 또 버렸고 그 다음에 대기로도 버릴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고체는 안 되고 탄 다음에 대기 상태로 기상으로써 이렇게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우주로도 버릴 수 있다 뭐 쓰레기를 지금은 못 버리고 나중에 버릴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주에 쓰레기 많다는 거 실제로 읽어보셨죠 그쵸 우주에 저 어떤 쓰레기들이 많냐면 위성 위성들 쏘아 올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뭐 황 분리되고 그런 것들을 수거를 안 해가지고 그게 쫙 떠돌아 다니고 있대요 지구 중력이 애매하게 미치는 거죠 애매하게 미쳐가지고 지구 주위를 같이 떠돌아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름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들어오면 중력이 확 떨어질 텐데 떨어지지도 않고 애매한 위치에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우주 여행 하실 때 교통사고 안 나도록 조심해서 운전하셔야 되는 것처럼 떠돌아 다니니까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순 매립에서 위생 매립으로 넘어가는 게 언제쯤이냐 하면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그때쯤부터 여러분 그전에는 다 단순 매립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난지도 제가 난지도 옛날 비디오가 있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여러분 비디오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비디오를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내가 옛날 비디오 테이프 있으면 이걸 볼 수 있을까 한번 누가 물어봐 줄래요 여기다가 비디오 테이프 있는데 옛날 VCR 그거를 여기서 틀 수 있는지 한번 누가 물어볼래요 그쵸 내가 이렇게 그냥 눈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안 물어보면 안 되죠 그쵸 그 출석부에 제일 앞에 있는 김민석 군이 끝나고 꼭 물어봐서 나한테 이메일을 주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다음 시간에 비디오를 가져올게요 어떤 비디오 인기가 있냐 하면 저한테 방송은 안 됐어요 그 9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이죠 저 쓰레기 난지도가 끝나고 서울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 여러분이 가신데 거기 가진 가기 전에는 난지도에 갔었어요 여러분 상암경기장이 있는데 그 쓰레기 산 있잖아요 거기 그 마지막 쯤에 SBS에서 이 항공 촬영도 하고 여러 사람들 대담하면서 그 부분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역사도 있고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그 난지도라는 게 여러분 그 비디오에서도 나오는데 78년인가 79년에 원래 난지도가 섬이었어요 여러분 난지도잖아요 여러분 그쵸 섬이고 한강에 있는 섬이고 주민들이 살았는데 거기다 뚝을 만들어 줬어요 주민들이 아 좋다 했는데 뚝 만들자마자 곧장 주민들을 쫓아내고 거기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지도를 섬이 아니라 이렇게 육지 쪽에 약간 물을 묻어가지고 그냥 상암동 그 부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해도 위생매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쓰레기 갖다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한 90년대 초반까지 그랬다가 김포 매립지 가면서 위생매립을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김포도 매립지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 있거든요 지금은 끝난 109라는 데는 차수막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하면은 그 밑에가 바다 뻘이잖아요 여러분 뻘의 입자가 흑입자가 충분히 작아가지고 이 투수계수를 재보니까 투수계수 라지 K 생각나시죠 여러분 그게 충분히 작게 나와서 거기는 또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90년대 초반에 그 수도권 매립지로 가면서 위생매립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투수계수라도 재배잖아요 여러분 그쵸 이때부터 시작했고 그전에는 다 단순 매립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매립지의 구분은 매립 방법에 따라서 단순 매립, 위생매립, 안전매립 방금 말씀드렸고 매립 구조에 따라서 혐기성매립, 혐기성위생매립, 계량혐기성위생매립, 준혐기성매립, 호기성매립이 있다 그리고 매립공법에 따라 내륙매립, 해안매립이 있다 자 우선 매립구조에 따라서 혐기성, 호기성 요걸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저 어떤 특정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자 쓰레기를 묻으면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물론 내가 여기다 구덩이를 파가지고 쓰레기를 묻어요 처음 묻었을 때는 이게 호기성이 되겠죠 공기하고 접촉이 있는데 내가 요만큼 묻은 다음에 쓰레기를 더 묻으면은 그 안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기가 공급이 안 되죠 원래 쓰레기 묻을 때 들어갔던 공기만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공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혐기성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쓰레기를 묻는다는 거는 우리가 특정한 작업을 안 하면은 다 혐기성 상태가 되는 거죠 그쵸? 혐기성 매립이라는 요 사진을 보시면은 쓰레기를 그냥 땅속에다 그냥 묻는 거예요 묻고 밑에 침출 수가 고이는 거고 그 다음에 혐기성 위생매립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 매립이 아니라 위생매립이니까 쓰레기를 묻고 그 다음에 복토를 하고 매일 복토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 묻은 다음에 흙을 깔아가지고 쓰레기가 안 날리게 냄새가 안 퍼지게 해 주는 거고 밑에 차수막을 깔은 게 현기성 위생매립이고 그 다음에 계량형 현기성 위생매립이라는 거는 뭐 침출 수도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처리하고 아주 완벽하게 다 하는 거죠 아주 위생매립 지금 하듯이 가스도 모으고 침출 수도 모으고 그런 거 다 하는 거 준호기성 매립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준호기성 매립이라는 거는 이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러니까 침출 수 하고 복토 하고 그런 건 당연히 하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공기를 공급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쓰레기를 땅속에 그냥 묻으면 혐기성이 되는데 호기성으로 바꾸면 어떤 이점이냐면 여러분 혐기성 반응이 호기성 반응보다 여러분 느리죠 늦게 썩는다 하는 겁니다 공기가 있으면 미생물이 훨씬 더 활성이 더 커져 가지고 빨리 썩는 거죠 그리고 혐기성에는 여러분 놔두면 썩는 속도도 높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혐기성 견도는 냄새가 난다 반면에 호기성인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나죠 여러분 여러분 청계천 청계천 여러분 우리 지금 다 이렇게 복귀해 가지고 복귀했던 거 다 이렇게 깨부수고 다 지금 오픈 됐잖아요 오픈 되기 전에 그 여러분 저저저 이렇게 카바가 있을 때 그런 기사 생각 안 나세요 그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들 막 질식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냄새가 너무 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청계천 안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있어서 썩고 있는데 그거를 공기 공급을 안 시켜 주니까 혐기성 상태가 돼 가지고 메탄가스 나오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스도 나오고 냄새도 많이 나고 오래 걸린 거죠 근데 그거를 오픈업 시켜 버리면은 공기만 들어가면은 빨리 썩고 냄새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고 그래서 약간의 공기를 넣어 주는 거 호기성 매립은 아예 공기를 그냥 송풍기까지 넣어 가지고 공기를 샥샥 불어 넣어 주는 거예요 팍팍 되도록 네 뭐 이렇게 하면 개념적으로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이 들죠 여러분 그렇죠 매립하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쓰려고는 안 해요 보통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 있다 말씀드리고 비용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혐기성에서 호기성으로 갈수록 비용은 비싸지죠 그렇죠 공기를 불어 넣어 주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니까 비용은 비싸지고 안정화 속도는 반면에 안정화라는 것은 쓰레기가 빨리 썩는 속도 는 빨라지죠 호기성으로 갈수록 그 다음에 환경 위해성은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 저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낮아진다 주위의 나쁜 영향은 훨씬 더 작아진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매립공법에 따라서는 여러분 내륙에서 할 수 있고 해안에서 할 수 있다 내륙에서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하듯이 요렇게 골짜기 안에다가 좁은 산간지에다 쓰레기를 이렇게 묻는 경우 우리나라는 많이 그래요 여러분 쓰레기를 묻으면은 꼭 천변에다 하지 않으면 이런 골짜기에다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요 왠지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채워야 되겠다는 본능이 있나봐요 우리가 평지를 만들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는지 꼭 하여튼 여러 지자체가 하면 쓰레기 매립지는 꼭 저런데 만들더라 하는 겁니다 왠지 움푹 파여 있으니까 메꿔줘야 되겠다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지 대형 매립지는 이렇게 한다 이런 경우는 어디냐 하면은 수도권 매립지 같은데 김포 매립지 같은데 여러분 가보신 데는 거기도 말씀드릴 원래 뭐예요 여러분 뻘이었어요 뻘 바닷물 들어오던 데에요 그런데 그거를 동화 건설에서 지금은 망했지만 동화 건설에서 여러분 그거를 개발을 했죠 매립을 했어요 매립은 쓰레기로 매립한 게 아니라 동화 건설은 흙을 퍼다가 거기다 흙을 부어가지고 그냥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동화 건설은 왜 그랬냐 하면은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 아파트 만들려고 아파트 만들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렇게 조성을 딱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짠 하고 정부가 나타나더니 내놔 그래가지고 쓰레기 매립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수용해 버린 거죠 뭐 동화 건설에서는 뭐 아쉽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공사 비용 많이 받았겠죠 물론 뭐 아파트 지었다면 돈을 더 받았겠지만 아 아니야 그래도 90년대 아무리 아파트 바람이 불었어도 김포 수도권 매립지 거기까지 여러분 아파트들을 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그 저 김포 인천공항 가다가 그 신도시 뭐죠 송도 말고 송도 말고 여러분 신도시 모르세요 하나 뭐더라 있잖아요 하나 그쵸 인천공항 그 다리 건너기 바로 전인데 무슨 신도시지 거기 신도시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 신도시가 사실은 김포 매립지보다 서울에서 더 멀어요 좀 멀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거든요 거기가 얼마 전에 완공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화 건설에서 내 생각에는 신도시를 만들었더라도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적절히 잘 넘겼겠죠 나라에 그래서 나라에서 이렇게 거기는 여러분 뻘이었으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축 매립공법이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전에 배우셨지만 쓰레기를 압축해 가지고 스페이스가 없을 때 아주 쫙쫙 눌러 사는 경우 그렇게 흔히 있는 경우는 아니고 도랑형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묶기 위해서 농사짓듯이 이렇게 도랑을 파 가지고 쓰레기를 묶는데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그냥 묻지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토질 역학이나 그런 데서 배우셨겠지만 땅 파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들으셨죠 땅 파는 게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쉬운 작업이 아니라 가지고 굳이 이렇게 도랑을 파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쓰레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안 매립공법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쓰레기를 여기다 갖다 버리면은 여기다가 이쪽 안쪽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호환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세만금 같은데 뚝을 쌓고 이 안쪽에다가 흙을 묻잖아요 여러분 흙을 묻어 가지고 땅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데다가 여러분 쓰레기를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죠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 생각에는 다시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뉴욕에 여러분 뉴욕시에 가면은 그 버로우라고 일종의 구 같은 건데 큰 구 같은 건데 그중에 스테튼 아일랜드라고 있어요 그 맨하탄 바로 앞쪽에 있는데 거기가 이렇게 만든 데에요 한 1900년대 초반부에 그 쓰레기 매립을 해서 만든 토지인데 거기가 하나의 도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도시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쓰레기로써 매립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여러분 아실 거고 바지선 쓰레기 여러분 해안 투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해요 바지선이 가 가지고 밑에 열고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도 뭐 땅을 만들 수 있다는데 그렇지는 잘 안 하죠 여러분 자 위생 매립 방법에 따른 분류는 위생 매립인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은 김포 매립지 하듯이 딱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김포 매립지에서 여러분 아까 사진 보셨지만 이런 불도저 같은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트럭 같은 거 있었잖아요 트럭이 쓰레기 부리면은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고 나면은 불도저가 쫙 밀고 다져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어느 정도 작업을 한 다음에 흙을 쫙 뿌려 주는 게 일과예요 여러분 쓰레기 가져오면은 뿌리고 다져주고 그 다음에 흙을 하루 끝나면은 흙을 덮어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를 보면은 위생 매립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셀이 생겨요 여러분 흙이 이렇게 겉에 있는 안에 쓰레기 셀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 셀 안에 쓰레기가 묻혀 있고 이렇게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위생 매립 받아보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은 또 흙이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흙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포 매립지 같은 경우도 그 흙을 주변에서 하도 가져오다가 이제는 못 가져와서 다른 데서 흙을 가져와야 돼요 쓰레기 매립지 상당 부분이 결국은 흙이 차지하기 때문에 흙 자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생 매립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매립인 경우에는 여러분 유해 폐기물 매립인 경우에는 유해 성분의 침출을 막기 위해서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분암형 최소화하고 유해물질 최소화하고 구화 처리를 한다 침출 방지로 해서 이중차수 설비하고 감시정을 또 설치해서 전기 수질 검사를 하는 게 안전 매립에서 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매립지 내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 유기물들이 썩겠죠 매립지 안에서 여러분 스티로폴이나 그런 것들은 안 썩죠 오래간다고 들었죠 100년 얼마나 간다고 여러분 그 잔류성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오래가고 유기물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썩는다는 겁니다 근데 유기물이 썩는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혐기성 미생물하고 유기물이 만나가지고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CO2하고 H2가 나오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해서 메탄이나 황이나 황화수소나 이런 가스트를 배출하면서 다른 산물로써 만들어내는게 유기물이 썩는 과정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기물에는 고분해성 저분해성 남분해성이 있다 고분해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분해가 잘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은 분해가 잘 돼요 여러분 아주 금방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탄수화물 지방 우리 체내에 들어가면은 분해가 잘 되죠 여러분 수화하는데 하루면 다 되잖아요 먹고 나오는데 그렇죠 분해가 잘 되는 거죠 반면에 저분해성 셀룰로스나 이런 특정화물들은 분해가 잘 안 돼요 오래가는 거죠 여러분 아주 오래가고 남분해성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은 분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아예 잘 안 되는 거죠 나무 그런 것들 유기물임에도 불구하고 분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고 분해는 여기서 나온 것처럼 혐기성 호기성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네 특징적으로 호기성은 냄새도 안 나고 빠른 반면에 혐기성은 냄새가 나고 이런 황화수소 이런 거 여러분 그렇죠 냄새 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느린 반응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환원 반응이 있다 산화물에 의한 환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쓰레기 매립지에서 여러분 쓰레기를 묻고 한번 모니터를 해 보면은 이런 식의 양상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모니터를 한다는 건 뭐냐면 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를 한번 보는 거예요 가스를 보면은 처음에는 N2O2 이런 것도 나오고 처음에는 CO2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메탄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메탄이 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기가 같이 들어가 가지고 호기성 반응이 있다가 점점 호기성 반응은 죽고 혐기성 반응이 킥킹하는 거죠 그래서 혐기성 반응이 들어와서 그게 주반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네 단계로 나옵니다 이렇게 네 단계로 초기 단계 전의 단계 혐기 반응 원 혐기 반응 투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매립하고 수일부터 수개월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 전의 단계는 그것보다는 좀 긴 기간이고 3단계 4단계 이렇게 된다 4단계가 보통 매립 후 2, 3년 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늦게 가는 거죠 늦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묻은 다음에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분해가 되는데 20년 걸린다고 20년은 줘야 그 분해가 다 되고 어느 정도 안정화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는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묻어 두면 쓰레기의 부피가 점점 감소하겠죠 유기물이 분해 되니까 그쵸 그 위에다 집을 짓는다거나 구조물을 짓으면 위험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지도 같은 데다가 여러분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지면 안 된다는 거죠 쓰레기 묻은 지가 지금 10 어 20년 다 됐구나 난지도는 20년 다 됐네요 난지도는 뭐 해도 되겠다 이제 그렇죠 근데 뭐 한다고 까불치약대고 그렇죠 골프장 만들다가 싸워가지고 골프장 쓰지도 못하고 그거 없앴다 그랬나 공원으로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 얘기 모르세요 여러분 난지도에다 캠핑장도 만들고 그 섬 위에다가 하나 골프장을 만들었었어요 골프장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개장을 하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결국은 개장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서로 싸우다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서울시는 서울시가 한다고 그러고 그 뭐 환경부 그쪽에서는 또 자기네가 한다고 그러고 골프장 하면 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못했죠 그 다음에 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금 어디서 싸우고 있냐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까 그 일부는 수도권 매립지가 끝났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또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왠지 또 쓰레기장 끝났다 하면 골프장을 만들고 싶은가 봐요 우리는 골프장이 괜찮아요 왜 괜찮냐 하면은 20년이 안 된 상황에서는 거기다 뭐 아파트를 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집안이 불안정하니까 계속 줄어드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공원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별로 안 다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골프장도 괜찮죠 그렇게 크게 하중이 없잖아요 돈도 벌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지자체들이 그런 거를 많이 추진을 하죠 수도권 매립지도 그걸 만들어 놨더니 수도권 매립지는 자기네가 운영한다고 그러고 인천시는 인천시가 운영한다고 그러고 또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하여튼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그게 단점이더라고요 서로 지자체들이 상황이 안 좋잖아요 특히 인천시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 되게 재정적으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돈이 생길 수 있는 뭔가 생기면은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막 달려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에서는 이런 단계에서 건물을 못 지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괜찮다는 겁니다 4단계까지가 2, 3년이고 여기는 한 20년까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몇몇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안정화 공사를 많이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쓰레기들은 20년 안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 욕심인지 그분 생각은 한 10년 지나면 다 안정화된 것 같다고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더 썩을 것도 없다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20년입니다 20년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발생가스가 얼마나 생기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에 대해서 화학식으로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얼마나 나오는지 우리가 쓰레기 샘플 해가지고 화학식 만드는 예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화학식으로 만들면 그것이 어떤 반응을 통해서 얼마나 나온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소 분석 결과 평균 문제량이 이렇게 될 때 메탄이 이만큼 나오고 CO2가 이만큼 나오고 암모니아가 이만큼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죠 예상을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처리 시설을 만든다든지 포집 시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침출수가 문제죠 침출수가 뭔지를 아시죠 여러분 쓰레기 매립지 침출수 라는 것은 매립지 안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입된 물이 매립지를 거쳐서 나오면서 쓰레기 성분 또는 분해 대산물이 용해되는 물질이다 만약에 쓰레기 매립지를 설계를 잘하면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 되겠죠 매립지를 딱 만들고 물이 안 들어가게 하면 침출수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처음에 물이 있던 것만 빼내면은 그 다음부터 침출수가 안 생기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방수하려면은 돈도 많이 들고 또 완벽하게 방수를 하면은 여러분 습기가 없으면 미생물이 잘 못살죠 그렇죠 미생물이 못 살아가지고 분해 가는데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물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 방수는 안 하고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한다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빗물 같은 게 들어가면은 그 물이 밑으로 빠져나오면 그게 침출수가 되는 거죠 아주 더러운 국물이 되는 거죠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하수보다는 훨씬 더 더럽고 농도가 안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중금속 유기물 그런 것들 많이 있는데 유기물 같은 경우는 COD가 5,000에서 10,000ppm 이라 돼요 여러분 우리 생활하수 여러분 BOD가 얼마나 된다고요 기껏해야 100ppm 이에요 여러분 COD 그것보다 조금 더 높겠죠 그렇죠 조금 더 높을 텐데 이런 쓰레기 매립지에서 나오는 COD는 5,000에서 10,000 엄청 높은 거죠 여러분 엄청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농도 질소 색도 물질 같은 것들이 나온다 이런 침출수 같은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하수 처리장에다 가져가면은 처리가 안 돼요 농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특히 난문해성이 많아 가지고 별도의 처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맞다 하는 겁니다 김포 매립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별도의 이 처리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침출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매립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매립지 치마 여러분 집안이 치마하는 거죠 가라앉는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매립지 재활용에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되고 악취가 나온다 여러분 수도권 매립지 주변에 가면 악취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난지도 있을 때도 여러분 저쪽 홍대 신촌 그쪽은 바람만 불면은 여름에 딱 이때쯤 저녁만 되면은 엄청나게 냄새 많이 났어요 김포 매립지도 그렇게 막 저 저 복토를 하고 그래도 냄새가 나요 여러분 가면은 꼭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그걸 좀 저감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나아는 겁니다 매립지 설계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셀이 생기고 밑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경사를 줘야 되겠죠 일단 차수막을 깔아요 차수막을 깔아서 물이 안 새게 하고 그 다음에 경사를 줘 가지고 매립지가 매립지에 침출수가 모이게 해요 한쪽으로 쫙 모이게 해서 빼내고 펌프로 그 다음에 유공간을 뚫어 가지고 가스가 이렇게 나오게 해서 그것도 쫙 포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 가지 이런 걸 넣는 이런 형식으로 매립지를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차수설비 너무 열심히 했더니 목이 아프네 잠깐 딴 얘기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어제 테니스도에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해버렸어요 제가 또 우승해버렸어요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 어제는 진짜 우승 못 할 줄 알았어요 대회 방식을 새로 해가지고 이게 원래 복식을 전에는 파트너를 정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내가 예선을 같이 하고 준결승 결승을 했는데 어제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더라고요 내 파트너가 계속 바뀌어요 예선에서 그래서 내 개인 점수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예선에서 너무 못 해가지고 예선에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준결승까지 올라가고 준결승 결승에서 저는 집중을 잘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살아남았죠 그래서 또 운동화를 탔습니다 여러분 제가 꼭 눌러주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는 졌어요 계속 그래서 반반이었고 근데 어제 오랜만에 테니스를 많이 쳤더니 지금 배가죽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해서 좋았고 여러분은 뭐 좀 했어요? 저 다음 시간이 그거잖아요 저 중간 발표인데 뭐 중간 발표 거리를 좀 만드셨어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뭔가 좀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오케이? 다음 시간에 발표 얼마나 하기로 되어있죠 여러분? 잠깐 우리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지? 10분 발표하게 되어있네요 조별로 오케이? 5월 20일 맞죠? 다음 시간에 그래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보고서도 10페이지 쓰셔야 돼요 오케이? 보고서 쓰실 때 제가 여러분 형식 좀 가르쳐 드렸죠? 그 양식으로 좀 맞춰보세요 네? 요번에도 또 써오시면 제가 봐드리기를 할게요 형식은 말을 어떻게 쓰라고 또 말씀해 드릴텐데 형식 잘 맞춰서 쓰시고 여러분 보고서 쓰실 때 어떻게 하라고 제가 부탁했죠? 항목을 많이 만들려고 했어요? 기껏해야 한 세 단계 예? 맥시멈 네 단계 하시고 그 요 항목을 잘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쵸? 잘 나누고 서술형으로 그냥 어떻게 어떻게 하였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였다 그렇게 쓰셔도 되고 개조식으로 여러분 땡땡땡 하였음 뭐 뭐 뭐 요렇게 하셔도 되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 어 그래서 보고서 잘 쓰는 것도 제가 꼭 보겠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 차수설비 차수설비 차수설비에 어 어 이거 끝낼까 그냥 얼마 안 남았는데 끝내죠 뭐 이거 여러분 그쵸? 자 차수설비라는 거는 결국은 차수마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침출수가 밑으로 안 흘러내리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그냥 아까 제가 비닐 하나 깐다 그랬는데 실은 비닐만 까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뭘 하냐 하면은 여러분 점토증을 깔아요 사실은 입자가 아주 작은 점토증을 깔면은 그게 여러분 클레이 같은게 하면은 점토가 물이 입자가 작기 때문에 물이 안 흐르죠 그래서 점토증을 깔고 또 비닐도 깔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토증을 보통 입자 직경이 한 2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거를 한다 그래서 7승 센티미터 퍼셋보다 작아야 돼요 투수계수가 전형도 되면 물이 거의 못 흐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점토 미사토암이량이 2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액성 한계 소성지수 작아암이량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점토증을 깔고 침출수가 이걸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파괴시간은 이런 식으로 구한다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투수계수는 여러분 앞에서 배웠죠 이거 생각나시죠 large k small k 다 배우셨던 그 식입니다 보통 우리가 침출수를 막기 위한 점토증을 얘기할 때는 보통 뭘 얘기하냐면 투수계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합니다 10에 마이너스 7승 그러면 저 기준 가지고 그게 됐냐 안 됐냐 그렇게 많이 하니까 그 10에 마이너스 7승이 투수계수를 얘기하고 단위는 센티미터 퍼셋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어 점토증만 까는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합성차수막 비닐 같은 것들 그것도 깔고 뭐 여러가지를 깐다 그랬죠 그래서 공사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지오텍스탈이라는 것은 이 섬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잘 안하는 이런 섬유 같은 것들도 있고 합성차수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닐 같은 것 두꺼운 비닐 같은 것도 깔고 점토증도 깔고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밑바닥에 깔아 넣어 가지고 쓰레기 침출수가 밑으로 꺼내리지 않도록 안정장치를 많이 공사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립지 조성한다면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땅 파는데도 돈 들지만 밑에다가 요거 깔고 침출수를 모을 수 있도록 이 구배를 준다 그랬잖아요 경사를 쫙 주는 그런 설계를 밑에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다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봐 주시고 그래서 경사를 주면은 여러분 밑바닥이 결국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그냥 평평한 게 아니라 비가 오면은 옆으로 모이고 옆으로 모였던 빗물들이 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쫙 모이게 그쵸 이렇게 경사를 다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대충 만들어 놓으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쓰레기가 쌓이다 보면 하중 때문에 누르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잘 다져 가지고 엄청난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잘 설계를 해줘야 침출수가 밑으로 잘 빠진다 그럽니다 만약에 무리를 충분히 잘 안을게 하면 결국은 침출수는 어떤 한 부분에 고일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죠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빠지도록 설계도 잘하고 시공을 아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그쵸 침출수 유공관 저런 것들을 다 만들고 집수 이런 설비를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묻은 다음에 덮개를 한다 덮개를 할 때는 주로 흙을 덮어서 하는데 마지막에는 최종 덮개 할 때는 다 끝난 다음에는 점토증도 깔고 합성차수막을 또 위에다 덮는 경우도 있어요 비닐도 그렇게 덮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는 안하고 그냥 흙으로 깔고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죠 에코프렌들 이야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복토는 매일 복토하고 중간 복토하고 최종 복토가 있다 매일 복토라는 것은 쓰레기 하루 작업 끝나고 흙으로 묻는 거고 중간 복토라는 것은 만약에 셀이 매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면 한 셀이 끝난 다음에 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복토라는 것은 쓰레기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쓰레기 매립 얘기는 전반적으로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기술을 힐링을